오늘도 아프리카 TV를 키워겠구만 꾸옥 어? 어 CPU가? 어?! 어?! 어어?! 잠깐만! 어?! 아!!! 아아아아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악!!!!!!!!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콩철희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전부터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3사 송출을 했는데요 도저히 제 송출용 컴퓨터가 견눈해지를 못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CPU가 자꾸 터질러요 그리고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제대가 심하셨습니까 제가 자꾸 제 모습을 못보주겠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생방송은 트위치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좋은 모습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트위치에서 만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저녁 9시 이후에 방송하고 있을겁니다 사랑하는 투수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프리카의 청자분들 트위치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